무한 거! 여긴 동동어 이뻔니! 여긴 동동어 이뻔니! 여긴 동동어 이뻔니! 여긴 동동어 이뻔니! 아이씨! 거졌다! 방금까지 길바닥이 없으니... 거기다! 잡아라! 지랄 잡아라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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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수형도 배신당했다! 이건 홍철이가 저러간다니까 영수형도 배신당했다! 어? 우리가 잡아야! 영수형이다! 자막이 없어! 우리랑 똑같은 인장이야! 거기서라고 와!!! 너 진짜 놔! 오이씨 1,2,3,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줘, 와줘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든데? 반칙 눈을 다 해놓은 거다 반칙해 반칙 반칙해 바비를 봐 안 쏘아 바비를 봐 빨리 더 연습지 않아요 반칙 나눠 싫어요 복사야 서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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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오랜만에 해본다 형 이 인형이란 놓지마 어? 이 인형이야 야 나 뭐냐 이 인형이야 이 인형을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야 영선아 형 이 인형이라니까 그 얘기에 진작 봐야지 야 여기 어머니 여기 왔어 지금 이것 좀 하세요 어머니 이거 좀 하세요 이거 어머니 이거 옆에 하시면 돼요 이거 어머니 이거 죄송하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나 20평 어머니 저 때문에 이거 없는 건데 야 안서와 이러면 뭐 이런 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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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여기 수영하고 여기 턴하고 딱 이런 여기 지금 딱 있네요 63빌딩 여기 빠지는데 여기 왜 숨어있지? 우와 아 힘들어 전진아 어디 가요 이제는 넌 저 후진 좀 해라 아 참 미치겠네 정말 그래도 오랜만에 진아 이리 와봐요 지금 너 별생각 없으면 이리 와 자전거 자전거 타고 어디 가게 잡으러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을 때 그걸 잡어 자전거를 형 이거 같이 타요 한명